어디? 여기 있네. 야, 머리카락 누가 자르래? 누가 자르래 머리카락? 또 머리카락 누가 부엌에서 자르래? 지금 화장실에서 자르세요. 시끄러워! 시끄러워! 이거 케이크 먹고 싶다고? 네. 맛있겠지? 아니! 헛다지니까 이건 뭐 시험 끝나고 재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썩었다고? 색깔 왜 저래? 썩은 거 아니야? 편집됐어. 빨리 먹어야 돼, 오늘. 다 먹어. 시끄러워! 야 빨리 먹으라고! 고고 좀 맛없게 먹는거 뭐야? 맛없어 맛없어? 응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이거 내가 먹어야지 냠냠냠 쟤네는 맨날 소리만 질렀어? 맛있게 먹는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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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실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햄버거 먹고싶어 아이쿠 자 자 나